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와봐 뭐야? 뭐였냐? 다 왔어 기완조다코 고! 진명씨! 오늘은 무슨일이에요? 진명 아닌데? 아무리 봐도 진명이야 그놈들이! 아무튼 무슨일이죠? 포스트워보 업데이트 내 컨텐츠요! 아 그래요? 그럼 새로운 친구 나와요? 네 어? 쥐가 나와요? 아니에요 진명이 부리면 쥐가 나오는거 아니에요? 아니요 토끼라고요 토끼라고? 토끼는 앞니가 있네 앞니 어디갔어요? 저번에 이빨 뺄 때 앞니 뺐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인거에요? 아 토명기가 나와요? 좋아요 우리 토명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? 업데이트 했더니 갑자기 좀 났어요? 네 합체 귀신이 나왔다고요? 네 한번 볼까? 네 고고 오 대박 스페셜 두개 스페셜 두개 오케이 바로 열겠습니다 안 나왔어 안 나왔고 먼저 투명기를 한번 잡을게요 우리가 귀신이 짜잔 52개에요 몇 마리 오는거죠? 몇 마리 오는거죠? 이안 키운 투명기 독신이 좋아한 아기 귀신 거울기 저 제일 꾸준 귀신은? 투명기 그치 투명기 우리가 학적발을 쓰면은 네 투명기가 나올거야 네 모아두었던 네 캔디를 한번 써가지고 학적발을 뽑아보자 네 오케이 설마 무지개 나오겠어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에릭트 아기 귀신 아 뭐야 아 여기 두개 나가야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으흐히히히히히히히 어색 뭐야 정신 수줍아 잘 만나더니 그래? 네 흐름이 지금 뽑으려고 그랬더니 흐름이 다 나왔어요 흐름이 보라돌이예요 보라돌이예요? 네 정말? 죄송해요 자 시작 다시 회팬가? 다시 회팬가? 다시 회팬가? 그리고 이제 귀신 바로 빨리가 잘 남았다 하나 후 있다고 했잖아요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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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체 귀신 리얼이? 오 합체 귀신 기대되는데? 네 한번 살펴볼까? 네 고고고고 짜잔 아니 이거 뭐야 자 왼쪽 구석을 보세요 케르수기가 있죠? 케르수기 자 가자 출동! 케르수기 자 객기 엉덩이를 따라서 뭐야 3마리에요 3마리가 가고 있어요 헤르베르스 벽수기 그리고 펜털이 있어요 헤론 형님이 지켜줄게 가자! 뭐야 왜 벌레들만 나왔더니 쫄아서 안가는거야? 벌레 무서워하나요? 케르수기씨 벌레 무서워하나봐 자 헤론이 내가 지켜줄게 이러고 있어 오케이 렛츠고 가자 케르수기 아 뭐야 새로나고 있어 어? 이게 뭐야 헤론이 무서운가봐요 덜덜덜 떨려서 도망가고 있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와봐 뭐야? 무슨 소리냐?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 헤론 형님 죽으니까 다시 앞으로 왔어 헤론 형님 죽으니까 다시 앞으로 왔어 무섭긴 한데 겁쟁이가 궁금한건 못하나 아 뭐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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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톰이 톡을 톡톡 치고 있네 아야 아야야 아야야 이리지마 호우 댕댕댕이 신났어 친구 만나서 좋은가봐요 두번째 출발합니다 저 밑에를 보세요 꼬꾸마들이 기차 논리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만티코 형아가 타워를 부시는데 구경만 하고 있죠 네 이거 무명기 올렸는데 무명기 막아라 변신 안해요 너 뭐해 어? 나 무명기 변신한거 처음 봤어 밑에 기차 놀이하던 애들은 무서워서 뒤로 갔어요 뭉쳐야산대 eu 어 뭉쳐야산대 슬프하핫핫 예rimin시 살기 살았다 realized freeze 새벽 와 리뷰렉 연 examine 마티코 형아 deceived past 개odzi 쎄다 잘 맞고 있어요 어? 걔 따라왔네 무명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근데 말이야 이걸 이기네? 어떻게 이걸 이기지? 대박 이걸 이겼어 대박 완전 대박 아까 만티코 형아가 열심히 때려서 그런가봐요 와 이걸 이기네? 버그 엄청 심했는데 이겨버렸어 한번 또 해보죠 이제 없겠지? 야! 기차놀이 친구들 따라왔어요 기차놀이 친구들 뭐하는거야 너 왜 또 하니? 자 벨라 출동 왜 안출동해? 벨라 너도 꼬꼬마라고 기차놀이 하는거야? 재밌어 보였어? 벽숙이도 그래? 벽숙이도 꼬꼬마라 그래 이 어른들이 움직이잖아 어? 어른이 움직이니까 꼬꼬마들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벨라 출동! 벽숙이 출동! 뭐 이거 열심히 얻어받고 있는데 야! 문명기 뭐하는거야 이거? 조회하는거 조회? 운동장에서? 줄 맞춰가지고? 조회하고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른이 사라지니까 또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 뒤로 지금 스프는 동작하고 있어요 아 적군 물량대기인데 눈에 뭐하니 순간이동했어 네 이것들이 싸움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네? 네 저 문명기 왜 또 안 움직여 왜 이래? 문명기 정신 차려라 근데 적군들도 안 때려요 왜 진정한 귀신인가요? 근데 원래 귀신이잖아 이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벽숙이 너 위에서 뭐하는거냐 객끼는 움직여요 아 객끼는 움직여? 그치 객끼는 어른이라던가 봐 또 꼬꼬마들은 안 움직여 그치? 응? 와 이네들 기찬오리 좀 징하다 징이 투명 귀신 기찬오리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타옥 부셔졌네 하늘나라로 안가? 판마귀가 있어 판마귀가 있어 판마귀까지 왔어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신비마크 달고있어 그치? 신비마크 어 움직인다 움직여 싸워라 오케이 발사 스피트반기 위에서 있어요 스피트만 걸고 있어 진정한 귀차 놀이하겠네 자 귀차 방어대용으로 뭐야 얘 순간이동했어 이게 뭐냐고 아이고 형이 지금 뭐하는거야 싸우진 않아 얘네들 평화를 사랑하는 투명기신들입니다 움직여 움직인다 벽숙이가 인형 막 돌리고 있어 ㅎㅎㅎㅎ잇ㅎㅎ딱 우리 무명기가 또 모자석을 가고 있고 무명기 privilege 저기는 흉혈 꽉 뭐야 얘 헌맕이 혼자 가고있잖아 어? 또 무명기랑 벽숙이라 안가 새송이 그네네도 금비 팔려고 했는데 폐해가 됐어요 한대도 못 들었네? 3개...뿡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벽숙이가 금비 위로하고 있어요 야 위로는 무슨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어? 꼬꼬마 친구들 얘들 때문에 졌다고 금비 삐졌다고 자 이번에 진짜 재밌는 보고 있습니다 저기 불가사리를 잘 지켜봐주세요 네 불가사리가 성쿵성쿵으로 있어요 우리 진영을 부실려고 보고 있죠? 하지만 그렇게 둘 수 없지? 만티쿠 만티형아 도와주세요 어? 얘 뭐해 춤춰? 춤추고 있네 뭐하는거야? 그치 정신차렸어요 이제 불가사리 에너지 회복해서 공격하는데 야 너 뭐야 얘 뭐야 얘 무술 배웠어요 무술? 장풍 쏘는거야? 발로 이렇게 쿵 공격했더니 공격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엄청 좋은데? 이런거 있나요? 너 원고리 코끼리지? 원고리 코끼리 자부 땡겨서 싸워야겠어 원고리 코끼리가 어딨어 세상에 같이 죽었어요 아우 고스트웍 버그가 너무 많아요 네 합체 귀신은 나오고 뭐야 이게 네 여러분도 버그 많이 봤나요? 하이킹 쏴주세요 타 becoming 갖고 그럼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fandom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고마워요 빠이빠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кол고 vermont 꾹꾹 there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